이어서 통영, 고성 선거구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윤주화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양문석, 자유한국당 정점식, 대한외국당 박청정 후보 가운데 누굴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. 정점식 51%로 가장 높았고 양문석 36.6, 박청정 3.3%였습니다. 지지하는 후보와는 별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는 정점식 56.1, 양문석 30.4, 박청정 3.2%로 나타났습니다.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권과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야권의 선거 프레임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부 심판 44.6, 국정 성공 41.2%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는 한국당 50, 민주당 29.3, 바른미래당 5.2% 등의 순이었습니다. 통영 고성 유권자의 95% 이상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MBC 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창원 성산구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과 통영 고성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.4%포인트입니다.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.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.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.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.